100세 장수 시대에서 60대는 이제 더 이상 노년이 아니라 장년으로 불린다.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현재 60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할 60대에 또다시 어떻게 살 것인지 매진하게 된다. 퀘테는 81세의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슈바이츠 박사는 89세까지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고 한다. 중장년기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기이다. 60대의 외모 꾸미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. 60대는 인생 2막 출발점이며 새로운 청춘의 시작이다. 우리가 빛나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5가지가 있다. 첫 번째, 피부관리. 삶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거뭇거뭇 저승꽃이라 불리는 검토섭부터 제거해야 한다. 검토섭을 방치할 경우 개수도 늘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하는 것이 좋다. 무엇보다 검토섭은 치료도 쉽고 만족도가 높은 피부 질환이다. 치료 후 매일 거울을 보면서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. 두 번째, 폼나는 옷차림. 나이의 굴레에서 벗어난 당당한 패션 나이프를 즐겨야 한다. 전 세대가 즐기는 청바지에 면 티셔츠, 운동화 같은 편한 차림도 좋다. 젊은이들의 요즘 패션을 눈여겨보고 같이 공유하는 실천이 필요하고 아직은 얼마든지 패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. 원색의 강렬함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션의 카리스마를 키워보자. 세 번째, 근육, 운동. 가늘어진 팔다리와 주체 못하는 북부지방 체형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60대 청춘을 누릴 수 있다. 변해가는 체형과 급격하게 진행하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근력운동이 필수적이다. 하루 1시간씩이라도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.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신체와 마인드를 멋있게 가꾸려면 운동은 필수적이다. 네 번째, 모발 관리. 최소 10년을 넘나드는 것이 머리카락의 존재 유무와 스타일의 변화이다. 사람에 따라서 모발 편차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철저한 관리와 스타일의 변화로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. 심하게 벗겨진 상황이어도, 가발이어도 상관없다. 어차피 영원하지 않은 인생인데 하루하루 만족감을 느낀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. 멋지게 변한 내 모습이 근사해 보일 것이다. 순간순간이 모여 인생 역사가 이루어진다. 다섯 번째, 좋은 향기. 때 빼고 광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.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고 위생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할수록 좋다. 과일 향이 살짝 풍기는 향수를 은은하게 뿌려지는 센스가 절대 지나침이 아니다. 좋은 향기는 처진상에도 큰 매력을 뽐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주어질 것이다. 많이 걸어왔다고 생각지 말고 반환점을 이제 겨우 돌았다고 생각해야 한다.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매력이 훨씬 더 넘쳐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